자, 그럼 이번에는 킥으로 가보자, 킥으로. 킥! 킥을 안 해봤지? 처음 배우는 거예요? 네, 처음. 자, 킥 찰 때는 발이 이렇게 오른발이 열리고 오케이, 엉덩이를 넣어서 어디로 차는 거예요, 정강이? 저게 주름이 쫙쫙 가요. 왜 이렇게 형편없이 차면 안 된다고? 이렇게 발 틀어서 딱 찍고 오케이, 이거 나쁘잖아, 태권도 같아. 좋아 오케이 오, 여기 자세하게 나오면 돼요? 자, 이제 펀치랑 같이 섞어서 하나, 둘, 잽 원투 굿! 오, 좋은데?